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정총림 범어사 기초수행지원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승가와 재가의 후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범어사 범산스님 등 문도들은 최근 입적한 조계종 명예원로위원 정관대종사 장례와 49제를 치르고 남은 비용 4천여만 원을 교구기초수행지원금에 희사했습니다. 범어사 마하 다도회도 지난달 범어사에서 봉행된 제43회 구족계 수계살림 중 스님들 의전을 맡으며 4중에 지급된 행사진행경비 800만 원을 전에 기초수행지원금으로 쾌척했습니다. 범어사 주지 보은스님은 기초수행지원금 지급으로 스님들이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했다며 의료비 지원으로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